특수건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강력한 상승을 주도하는 게 시멘트 건설 화학기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형 건설주들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GS건설서부터 해갖고 현대건설 대형 건설사들 사들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건설사로 상승폭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이 지금 보면 개인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익실현 하시는 게 맞겠죠. 18%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물대에 진입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부분에 보면 여기서 거래들이 많이 터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매물대 부분에서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대 도지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저는 지금 느껴지고요. 단기적으로 9천 원세는 돌파하면서부터 계속 또 매물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저는 전액 차익실현보다는 전량 차익실현보다는 절반 정도 차익은 챙기고 또 그다음에 지켜보다가 돌파하면 보유하고 그다음에 밀리면 매도하고 이런 무슨 전략이라고 할까요? 치고 빠지게 전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약하면 더 강한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